수석을 수집하시나 봅니다. 좋은 취미를 가지셨나요? 아이고, 좋은 취미는요. 그러다가 집 문어질까봐 걱정입니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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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. 하이 미요이. 하이 미요이요. 쉬이. 쉬이 미요이. 쉬이, 베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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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수박이라고 하네, 요거는 좌 대, 한쪽 보고, 그니까 요런 상상을 하면서, 그런 거, 그런 거, 안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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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모래그라, 라이언, 라이언 골드입니다. 외국인, 오빠? 네. 너의 달, 외국인, 사랑해, 온다, 연애, 행문. 밥 더 줄까요? 초대를 받으면 많이 먹는 게 예의라고 들어서,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. 그래요, 잘 먹어서...